지텔프 시험 공부 준비는 교재 선정에서부터 시작되죠? 문법부터 독해, 청취,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지텔프 코리아 공식지점 지텔프 특강입니다. 그럼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책의 두께는 이 정도고요. 페이지 수는 428쪽입니다. 표지를 볼게요. 지텔프 코리아 공식지점 교재로 지텔프의 경우 경찰 공무원 가산점이 적용되죠? 책 앞에는 모의고사 3회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텔프 코리아에서 출제한 공식 모의고사 3회분으로 실제 시험지와 동일하게 구성했어요. 지텔프 시험 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책의 목차입니다. 문법 파트예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법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만 정리했고요. 이론은 핵심만 추려 간결하면서도 쉽게 정리했습니다. 적절한 예문으로 이론 내용 이해를 도와줍니다. 예제를 통해 학습한 이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 영역의 구성과 풀이법을 먼저 소개하고 파트별 출제 경향을 정리했어요. 테스트 문제입니다. 질문 다음에 전문 해석이 나와요. 어휘 정리가 나오고 넘기면 문제와 문제 해석, 어휘, 해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청취 워크북입니다. 앞에는 리스닝 영역의 구성과 학습법이 먼저 나옵니다. 단어 학습입니다. 단어의 한글 발음을 수록해 발음 학습까지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문제 다음에는 딕테이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취력 향상을 도와줍니다. 더욱더 쉽고 빠르게 지텔프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시대에듀 지텔프 강의를 이용해보세요. 기초부터 고득점까지 과목별 교수진의 명쾌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텔프 목표 점수 달성 시대에듀와 함께하세요.